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르스 청정지역이던 경남에도 첫 확진자가 발생해 시민들이 당혹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24시간 대책본부까지 운영한다고 했지만 지역 방역당국의 대처는 너무나 허술했습니다. 첫 소식 정영민 기자입니다. 경남에서 처음으로 메르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창원에 거주하는 70대 여성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은 뒤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어젯밤 1차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오늘 오전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115번째 확진자입니다. 그런데 의심자로 분류된 뒤 확진 판정을 받기까지 지역 방역당국은 어떻게 대처했을까. 1차 양성 반응이 나온 어젯밤 9시. 창원시 메르스 대책본부에는 역학조사팀이나 감시 대응팀이 꾸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대책 반장과 팀장이 자택에 있다 확진 소식을 듣고서야 뒤늦게 나오는 바람에 신속한 대응이 늦어졌고 확진자 가족에 대한 격리 조치도 최초 양성 반응 통보를 받은 뒤 언제부터 이뤄졌는지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양성 환자에 대한 음압병식 격리 조치도 창원시가 당초 발표한 어젯밤 10시가 아닌 오는 새벽 1시쯤에야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휴업 조치하기로 했던 약국은 다시 영업하기로 했고 정상 격리 대상자와 능동 대상자의 구분도 불분명합니다. 확진자가 입원하거나 방문한 진료기간에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개인 보호장비 보급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정남에도 메르스 환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설마했던 시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고 지역 방역 당국의 허술한 초기 대응, 혼란을 더 키웠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